안녕하세요 정다운 리뷰의 정다설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더 옳은 협동조합에서 나온 오리지널 쌍화입니다 첨가물이 따로 없이 원재료인 천붕, 황기, 당귀, 배추, 백작약, 숙지왕, 감초, 계피, 생강 등 원재료를 직접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한 맛을 표현했다고 해요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돼서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계량이 필요 없이 소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마시기에도 되게 편리할 것 같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되게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되게 맛있는데요? 이렇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데워 먹으면 더 깊은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따를 때부터 향이 올라오더니 지금 먹으니까 그 향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감기 기운이 올 때 쌍화차 한 잔 뜨끈하게 데워 먹으면 감기 기운도 싹 날아갈 것 같아요 사실 쌍화차 하면 따뜻하게 데워 먹는 쌍화차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팩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유 그리고 연유와 함께 넣어서 쌍화 라떼를 먹어도 쉬울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아요 한방 복삼이나 한방 족발을 만들 때도 넣어서 만들면 더 편리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그 방법 추천드려 볼게요 네 지금까지 정다운 리뷰의 정다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